메이컵 밤새 연습했는데 네가 날 봐주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 내가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 양해점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사귀는 건지 무슨 옷이 유행인지 기만고 산 언젠지 뜨는 날 목발는 정신없는 날들은 사춘기 소녀라면 어쩔 수 없잖아 귀찮아하며 빈풍대고 가끔 주위에 가끔은 늦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소녀는 다 멋진 없는 힘을 발견하네 오늘은 뭘까 나를 향해 보죠 네 옆에만 서면 더 숨이 떨려 어쩌면 좋아 맞냐 빨강으로 칠한 입술도 준비하는 장도 소용없잖아 아침이든 밤이든 하루종일 아아 너만 생각해 잠시도 멈출 수 없어 머릿속이 웅컹 너로 가득해 너와 다시 만난다면 귀여워질 테니까 날 바라봐줄래 이거 안 불러봐가지고 박자를 못 맞추겠다 좁은 어른스런 샴푸 나쁘지 않은걸 셀카를 찍어봐도 어른스런 샴푸 나쁘지 느낌있는걸 하루하루 반복되는 정신없는 날들은 사춘기 소녀라면 어쩔 수 없잖아 나쁜 소문과 뒷담화는 역시 자꾸 승 뛰는걸 뛰어온 척간다만 해도 내 눈치고 싶어 고민하는 소녀는 아아 사랑을 하면 또 밤에 지내 네가 돌아봐줬으면 좋겠는걸 아아 네 곁에 있게 해줘 네 앞에만 서면 입술이 떨려 하아 어쩌면 좋아 어제 새로 된 볼터치도 빨갛게 달아올라 소용없잖아 앞으로도 너만 바라볼거야 하아 그런 말 못해 말할 수 있을리 없어 인사하는 것조차 어색한데 네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난 언젠가는 내 마음을 선물할거야 아뇨다 안 불러봐가지고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은데 아아 어쩌면 좋아 너는 이런 내 맘 할까 너 땜에 가슴이 아파와 아아 어쩌면 좋아 빨강으로 칠한 입술도 준비한 한 잔도 소용없잖아 아침이든 밤이든 하루종일 아아 너만 생각해 잠시도 멈출 수 없어 머릿속의 온통 너로 가득해 내일 다시 너와 내가 만났라면 귀여워질 테니까 날 바라봐줄래 아이구 이거 듣기만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